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타디 스페인어 강사 박용주입니다. 2020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로 만나보게 되는데요. 올해 이 시험 여러분 어땠습니까? 네, 우리 6월, 6월이랑 난이도가 많이 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 관염 표현들이 좀 등장했고 그리고 누구들은 어쩌면 문법 쪽에서도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구성은요. 1번에서 2번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강세 문제와 그리고 철자 아니면 알파벳 문제였는데요. 그리고 3번에서는 이제 3번부터는 저희가 대화문, 대화문, 의사소통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4번, 5번은 관염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4번, 5번 이제 문제가 2개로 관염 표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또 16번, 16번 문제에서 우리가 또 표현으로, 그렇죠? 관염 표현이 하나, 답이랑은 많이 관련은 없었을 텐데 그래도 그 표현을 조금 알아주면 좋았을 걸 했던 문제도 또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문화 파트가 5개가 있고요. 그리고 문법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alls ½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물은 없었을 텐데 그렇게 말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1943 삭제공 Привет, 그 문제는 역사용와 네어 보이죠? 감사합니다.